네. 저희 유튜브 채널 통해서 또 팟빵 채널 통해서 오디오를 들으시고 유튜브 통해서는 화면으로 즐기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여의도에 있는 한국 증권금융이나 증권금융이나 뭐 하는 데냐면 우리 예탁금 있잖아요. 증권회사에서. 우리 주식 사면 남는 돈 있잖아요. 그 예탁금을 증권회사에서 거기에 맡겨요. 그 예탁금 관리하고 주식 담보대출 같은 것도 증권회사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해주는 데. 그런데 이제 거기랑 또 콜라보해서 뭘 하나 저희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의도 썰전이라는 걸 만들었죠. 네. 그랬더니 여의도 증권. 화제가 되고 있네. 네. 화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오는 사람들이 일단 남산주성이라고. 이 빌딩에 계시잖아요. 네. 가투소 시샵이라고. 남산주성님. 그리고 최준철님. 박성진 대표. 박성진 대표. 이렇게 세 분 나오고 우리 3%하고. 썰전을 했죠. 아. 재밌습니다. 김치찌개서 소주 마시면서. 네. 여의도 썰전 이렇게 치면. 유튜브에. 바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욕 지수는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우리 각도기님의 각도. 오늘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증시 각도기.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힘차게 외쳐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네. 자. 어떻게 미국 증시 보셨습니까. 미국 증시 정말 화려하고 뜨거운데 그중에서도 테크가 제일이더라. 네. 반도체 주식이 미쳤더라. 애플은 뭐 300불 넘어갔다. 300불 넘어갔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ETF는 작년 연간에 60% 올랐는데 또다시 2% 추가 상승했고 반도체 연일 낼 AMD 무려 7%. 어제만요? 네. 무인텔 효과입니다. 무인텔 효과. 이야. AMD 정말 잘 가. AMD가 작년 한 해 동안 100% 이상 올랐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랐거든요. 그렇게 큰 회사도 100% 몰라요? 정말 10배 주식. 삼성전자가 그때 지분을 좀 샀어야 했는데 예전에. 아니 뭐 잘 모르기 전에는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어요. 시청이 많이 빠져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충실할 수 있었던 회사였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외치고 있는 건 글로벌 파운드리를 삼성전자여 잘 한번 공략해봐라. 분발을 촉구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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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기술이 있는데. 아니. 그 CEO 대만계 여자분이. 리사수. 리사수 자기 고향이라고 계속 대만에만 오버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잘하니까. 수율이 그렇게 보고 우리 냉정하게 사실 그대로 인지를 하면. 감정적으로. 잘합니다. 왜냐하면 TSMC 5나노에서 지금 80% 공정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AP 오늘 어제 나온 뉴스는 애플의 AP A14 칩. 14까지 나왔어요 벌써? A14 칩을 이번에 2분기에 5나노 공정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2분기에. 2분기에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서 아이폰 12에 들어가겠죠. 네. 그런데 아이폰 12 OLED는 4종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LCD는 2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CD 아마 아이폰 9으로 추정이 되는 이것들을 LCD 2종으로 작은 거 큰 거를 만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팁을 하나 드리면 5G 하기 전에 바꾸실 분들은 이걸로 아마 바꾸시면 되는 것 같은. 그거를 노리고 얘들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안드로이드에서 픽셀이 너무 잘 나와서 그거 대양마로 만드는 것 같고 인도시안 공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픽셀 잘 팔려요? 모르겠습니다. 좋답니다. 아 그래요? 픽셀은 말은 맨날 뉴스 나오는데 주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안 사죠. 한국 사람은 갤럭시냐 아니냐. 그렇죠. 갤럭시냐. 갤럭시냐 노트냐. 아니 애플이냐. 애플 요즘 많이 사는 거. 아니 삼성 거 중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나도 AMD 살 걸. 난 한 주밖에 못 샀어요. 그런 거 아쉬워하는 거는 정말 하수들이 나는 겁니다. 지나간 거 자꾸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자기 밥그릇에 있는 밥을 잘 파서 먹어야죠. 그렇습니다. 저는 남의 거 하다가 내 밥 속에 있는 돌멩이 못 골라내면 안 됩니다. 돌멩이 씹어버리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우리가 그거 실수하는 건데 내 밥그릇에 있는 것부터 잘 챙기라는 거예요. 업데이트 잘하고. 업데이트 안 해. 남의 거 보고 있어. 왜냐하면 기업들이 한 달 안 해도 뭐가 막 바뀔 수가 있거든요. 또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명언 많이 나오네요. 오늘. 내 밥그릇에 있는 돌. 그거나 골라낼 생각. 잘 골라내야죠. 문제가 없는지. 바바리 알곡이 잘 챙겨져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조와 바이오와 테크 중에 그 중에 제일은 테크더라. 지금은 그렇죠. 지금 그래서 미국의 테크주가 이렇게 올랐는데 한국 주식 안 오르는 건 정말 기이한 현상 아닙니까? 저는 기이하다고 봅니다. 한국 기이한 장세. 이제 오르겠죠. 이렇게 임계치가 점점 채워지고 있는. 올라가야겠죠. 임계치로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하여튼 미국 시장은 테크의 날이었고 테크가 시장을 쭉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대형 테크주들이 초강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S&P는 0.8% 올랐으니까요. S&P가 오른 거에 비해서 나스닥은 1.3%나 올랐습니다. 역시 테크가 강세였다는 거. 다우도 1.1% 올랐고요. 러셀은 0.4% 올랐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보다는 대형 테크주들이 강세였는데 그 흐름들을 종목별로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드디어 애플이 3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버핏 옹께서 대단하신 거지. 네. 대단한 거죠. 그때 늦게 들어가면서 저 막차 탄다 저거. 저 형 봐. 이상한데? 아니죠. 좀 안 되겠네요. 그런데 그때부터. 왜냐하면 버핏은 확정적인 ROE가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ROE가 나오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뭐냐면 산업을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자산을 내 자본을 투자해서 영업이익률 20%가 앞으로도 한 10년간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짜여진 회사에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치투자자들이 PBR, PBR 베이스에서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ROE 베이스로 한번 생각해봐. 영업이익을 ROE로 환산 쳐가지고 한번 생각해봐. 이게 요즘 저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가치투자자 하시는 거 저 잠깐 되게 재미있게 잘 봤는데 그 뭐 저기 뭐 여의도 썰전. 썰전. 안 보셨어요? 네. 그분들이 요즘 어려운. 다음 판은 곽도기 부장 차례야. 아니. 저는 안 된다. 저는 그냥 급이 안 되고. 그 날리던 분들이 작년 올해 작년 재작년 안 좋았다잖아요. 안 좋았다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런닝 ROE로 빨리 환산을 쳐서 보셔야 된다. 런닝 ROE라는 건 뭐냐면 분기별로 변화되는 것들의 실적들을 영업이익을 ROE 환산 쳐가지고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감히 초짜가 그 얘기는 사경님 회계사도 하던데. 초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여의도 문방구라고 여의도 각도기 여의도 콤바스 여의도 줄자 이렇게 세 명 모셨거든요. 그래서 각도기님 모셔야 돼. 줄자는 사경님. 여의 아닌데 스테이셔널이야. 재밌다. 재밌어. 저희 부모님이 문방관제 어떻게 아셨지? 문방관제 예전에. 학교 앞에? 아니요. 큰 거. 알파? 알려지면 안 됩니다. 마무리가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채권자들 쫓아올 수 있어요. 채권자들. 근데 어쨌든 뭐야. 무슨 얘기 하다가. 아 그 문방무치관을 돈 많이 벌었다더라구요. ROE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너무 PBR, PR 밴드나 저평가 밴드만 가다 보니 ROE 상황들을 조금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감히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 법회동이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ROE 20% 될 회사들을 딱 찍어내는 그 능력이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경영해 줄 사람을 찾는 게 일이에요. 실제로 뭐냐면 대주주들의 경영권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면서 너희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해. 대신에 나도 좀 너희들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 너희 경영권 내가 안정시켜줄게.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투자해서 접근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틀린데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기업을 분석할 필요는 정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버핏 아저씨는 지금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런 건 별 생각 안 하고요.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거 10년 데이터를 오히려 확인하고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10년 확인하고 30년 갖고 있어. 뭐냐면 신생기업 같은 건 투자 잘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잘한 게 검증이 된 회사들. 확고하게 계속 꾸준하게 자기 이익의 규모에 상관없이 이익률을 지킬 수 있는 회사들. 아로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익의 축적에 상관없이 이익률을 꾸준히 지켜줄 수 있는 거. 그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가촌은 게 예를 들어 천억 매출에서 20% 먹는 거하고 일조 매출에서 20% 먹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한국의 중소기업체들이 테크 관련 밑에 하청하는 기업들이 천억 대, 이천억 대 할 때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다가 매출 1조 가면 팝아팝 꺾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음모론도 있잖아요. 삼성전자에서 시가총액 1조 가면 다 작살낸다. 이들하고 거래 끊어버린다. 이런 설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그렇게 됐을 때 새로운 역량을 갖추고 계속해서 아로이를 높여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죠. 사실은 매출 1조 정도 됐다면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 거죠. 그걸 여러 해 동안 했다는 건 정말 투자할 만한 회사고.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미국 시장 안 하고 또 다른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여튼 미국 시장 좋았고 유럽 시장도 좋았는데 달러는 강세였어요. 달러는 강세였고 달러 강세가 워낙 세게 나왔기 때문에 6개의 통화 대비 한 0.3% 올랐는데 이건 유로달러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로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유로는 최근에 약세를 보여준 이유는 영국과 독일의 성장률이 제조 구매 관리 지수 PMI가 생각보다 덜 나왔어요. 그러면서 유로화가 약세가 되면서 유로 약세가 약 0.55% 정도 약세였습니다. 그러니까 0.3% 정도 달러가 강세되면서 다른 통화들까지 얻어맞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원화는 1,157원 94전 그래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강세인 거고 달러 위안은 6.96 그래서 달러 위안이 밑에서 어떻게 포지서닝을 잡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그런데 어제 증시는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해 볼 수 있느냐 하면 결혼식을 중국에서 펼쳤는데 한국은 너무 일찍 갔어. 필요 현장에. 먹을 게 없다고 그냥 돌아왔어. 배고프게. 그런데 필요 현장 펼쳐주고 나니까 중국 애들 먹었고 미국 애들 먹은 장세예요. 우린 너무 일찍 갔다. 너무 일찍 가서 아무것도 못 먹고 끝났어. 왜냐하면 지급준비율 인하를 했던 게 가장 큰 뉴스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6일부터 한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하는데 기존에 지급준비율이 13%였는데 12.5%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우대금리도 4.35에서 4.15로 인하를 했고 이로 인해서 한 8천억 위안의 유동성이 공급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1차 무역 합의 사인 관련과 해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중국 시장도 1%대의 상승을 보였고 미국 시장도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 우리만 안 좋았네. 네. 우리만 안 좋았어요. 첫날부터. 네. 우리는. 오늘 가겠죠.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1분기는 골라먹어야 됩니다. 어제도 통신과 어제 말씀드렸던 파운드리는 상당히 좋았어요. 파운드리 엄청 갔다면서요. 네. 파운드리 굉장히 좋았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혹시 곽도기님의 지령이. 이거 우리 채널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지령 내리는 용으로. 아니 그건 아닌. 아니 저 잡혀가요 그러면.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왜 이렇게 막. 아니 전 세계 파운드리와 봉기화란 뭐 그런 거예요? 주경으로. 아니 그게 어제 말씀하셨던 그 업종이 엄청 올랐다면서요. 네.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는 그 포인트를 짚지 않아서 통신주에 왜 올랐느냐. 지난주에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어제 그 얘기를 빼먹었는데 노키아가 호주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노키아가. 호주. 호주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무슨 공급이야. 통신공급. 통신장비 공급. 호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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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뉴스 에요. 중국도 뉴스가 터져야 되는데요. 왜. 빨고지니까. 아니요. 노키아 건 한국이 만드니까. 노키아 건 한국이 만들어요. 아 그래요. 한국에서 그렇게 만들었고. 거기서도 그렇게 만들었고. 중국 것도 그렇게 만들 예정이에요. 음. 노키아는 껍데기만이고 우리 한국이 다 내부 장비는 넣는다. 아 그래요. 라는 거죠. 거기에 핵심 회사가 어제 제일 많이 올랐죠. 굿 에코미스맨이 정확하게 말씀해. 그 얘기를 어제 했어야죠. 그러니까. 어제 저기 파운드리에 미쳐 가지고 그 얘기를 못해드렸어요. 까먹었어. 하물며 어제 10시에 개장이라서 시간도 제가 넉넉하게 드렸잖아요. 제가 작년 말에 올해 초에 어젠가 공시했어요. 올해는 진짜 돈 버는 실질적인 정보도 좀 드린다고. 그런데 그런 거 누락하면. 어쨌든 기다리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기다리는 뉴스가 나왔고. 첫 번째가 호주였고. 이제 두 번째가 중국이 될 겁니다. 중국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되고 미국이 될 거예요. 아마 대략 이런 순서로 나오게 될 건데 호주는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진짜예요. 중국이 세계의 3분의 1 커버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우리 업체들 게. 지금 의외로 노키아가 뭐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 다 써야 됩니다. 장비를. 네. 한국에서 삼성도 그렇잖아요. 삼성도 껍데기는 삼성. 껍데기도 남의 거고 마크만 찍었지 삼성이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중견기업 통신업체들이 다 했죠. 그 회사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채팅 안에 올라오고 있네. 중국들.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노키아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노키아가 뭔가 대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것도 그럴 거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이 진짜 시장입니다. 노키아에 들어간 회사는 내가 어떻게 찾아요. 예를 들면 그냥. 한국 통신업체 뻔하잖아요. 20개도 안 되는데. 그거 다 파방되지. FN 가이드나 이런 데 들어가면 리포트가 있어. 5G 수혜주 2020년을 기다렸다. 이런 제목이 딱 있다고. 그걸 읽어. 그럼요. 그럼 기업들 쭉 나오죠. 그럼 기업들이. 노키아 납품 60% 하웨이 납품 몇 십 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공부를 좀 하세요. 그걸 왜 우리가 안 해드리냐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디 가셔서 또 이렇게 힘들게 찾으시라는 얘기를 우리 할 때가 아니라 우리 신과 함께해서 우리가 만들어드려야죠.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곽동인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 금값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WTI는 뭐랄까 상승 요인이 많았어요. 이란 문제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별로 안 오릅니다. 밴드에 막혀 있어요. 정프로 밴드 63달러. 막혀서 오늘 못 올라가. 올라가야 되는 날인데 별로 그동안에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들은 한 3% 가까이 올랐으니까 반응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저 얘기 저것까지는 말씀드릴게요. 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좋으냐.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 frb의 총자산. 총자산 상황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차트 보내드렸는데 1년 차트부터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frb의 총자산 좀 확대를 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차트가 좀 작네요. 1년 저 위에 것만 자르면 되는데 제가 못해서 그냥 스크린샷으로 보낸 거예요. 제가 기술을 스크린샷으로 보는 건데 저 보시면 1년째 최고잖아요. 2019년 초반만큼 총자산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늘었어요. 제가 저거 위로 꺾으면서부터 편하게 생각하자 실전 투자자들은 저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 말씀드린 거고 5년 차트 보시죠. 지금 상황들이 어떤가. 5년 차트를 보시면 2018년 이래로 총자산이 늘지 않고 옆으로 계속 쭉 빠졌다가 올라간 거예요. 저게 쭉 빠졌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돌려보시면 저게 2018년 이래로 쭉 살살살살 빠지다가 쭉 빠졌죠. 신흥국 시장 작살났죠. 그러다가 저게 반등하면서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저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레포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거 아는 건 중요하지만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의 총자산들이 어떤 추세를 갖고 있느냐. 추세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중시기가 이렇게 좋은 이유들은 저런 게 있는데 이게 신흥국으로 올 때가 됐는데 아마 달러 약세와 더불어서 오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까지 보셨으면 됐고 시간 다 됐네. 뉴스 하나 디스플레이 중에 꺾는 디스플레이를 삼성 SDC에서 중국 업체한테 공급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꺾는 뭐예요? 디스플레이? 폴더블? 폴딩 디스플레이. 폴딩? 네. 점피는 디스플레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무슨 용도예요? 폴더폰. 스마트폰이겠죠. 폴더폰. 하와이. 이번에 하와이 뼈 입고 만들었는데 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SDC에서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망하기를. 아니. 자기네 격차 기술 격차 이걸 보여주고 싶어요. 누구를 향해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애플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잘 만드는 거예요. SDC의 최고 고객은 애플이에요. 삼성전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분사된 개념이잖아요. SDC.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파운더리 얘기를 그때 어제 연락해 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곽두기, 증시 곽두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